한국인! 외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국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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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셔습니다 잘 지내셔요 제 이름은 Chelsea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helsea입니다 저는 foreignnere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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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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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퀴즈? 나는 무슨 닭싸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결의 주제는요. 매운 음식 먹기입니다. What? Are you serious? But that's unfair. Koreans like eat spicy food since they were born. 매운 거 먹는다. In Louisiana, my hometown has a lot of spicy foods. So I grew up eating spicy foods, and then I came to Korea, and Koreans are really worried, which is so cute, but I'm like, don't worry, I can eat spicy foods. 매운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대결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 지금부터 오프닝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글씨가 달린다는 사람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넌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성격을 해보니까요. 네, 인생은 제 구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흠密 같은 만족 으흠 지금 우리 몰골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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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클리어, 글랜 3개, 시몬하나, 저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음식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단계 음식 들어갈까요? 근데 캡사이신이 한국계 아니에요 한국사람인데 캡사이신은 한국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fair play 첫번째, 삼양라면에서 나온 불닭볶음면 먼저 드세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가능하겠어요? 한국인들도 힘든건데 진짜 매워요 캡사이신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한번에 흡입하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는 already sweating 너는 already sweating 너는 already sweating 너무 많이 없으셨어 머리 많이 없으셨어 세먼 씨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마 조금... 다리간 의리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격은 안 좋은거죠? 이 정도면? 아니요, 둘이 건강하게 좋아해요 하나는 다 안가고 오케이 밥을 먹기가 더 빠르게 밥을 먹으면 더 빠르게 보충하다고 해요 손이 없어여 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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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요. 여기 사우나가 아니에요. 여기 사우나가 아니에요. 여기 사우나 하는데. 여기 글랜이 휴지 좀 해주세요. 제작진들, 다음 거 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론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Look at my face. No sweat. I'm ready. Let's go. 빨리 빨리. Let's go.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food very hot. Hot. 아니 이거 음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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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